드디어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이 곧 시작됩니다. 출발! 다음 촬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팬분들께서 영준이가 노래하는 모습을 한 번쯤 보고 싶다. 자 그럼 저희 신곡 베이비보이 싸비 부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자, 5, 6, 7, 4! 너야 바로 너 그래 바로 너 말도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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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e! 뭐 on? 이걸를 선택 abund 한 번. 말도 안 돼! 계속 탈출 Course 았! 토끼들은 모두 놀라 어서와 이런댄 처음이지 숨어라 머리카락 골라 야 야 야 더 세게 봐 봐 봐 난 세배 할 때 빼고 무릎 꿇지 해나 바라봐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해보나면 나 결과는 간탄을 얻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 이런 내가 젖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 이 지구엔 단 한 가지 너야 거고 너 그래 거고 너 이상하기도 난 너한테 먼저 네 앞에 선순한 놈이 돼 나간 나 같아 난 나간 나 같아 자 0.2초의 티죠 하나 귀여운 거 하나 둘 셋 하나 아 오늘 저희 뮤직비디오를 다 찍고 나면 아마 김성구의 매력에 평균 빠지실 겁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빠야 나 같아 베이비라고 해 내 거라고 해 너를 소개할 땐 베이비 걸은 데 둘이 있을 땐 베이비 볼가 돼 베이비 볼가 베이비 볼가 베이비 볼가 돼 너야 거고 너 그려 거고 너 이상하게도 난 너한테 먼저 네 앞에 선순한 놈이 돼 나간 나 같아 난 나간 나 같아 너게